우와 여러분 우리 가게에 진해 왔어요 진해 저한테 불리면은 많이 아파요 무서운 진해가 왔습니다 진해 부들부들 우와 무슨 진해 제 이름이 얘는 노래지는 그 진해인가? 엘로에게인가? 우와 진해다 오오 얘 밥인가? 물 있는 데 가지? 아 무서워서 못 잡겠습니다 새끼신혜인데 우와 우와 진해다 무서워 야 인마 야 인마 저리가 야 인마 저리가 가만있네요 어어? 오지마 인마 으얽 어 이제 작업을 못 하겠네 작업을 여有一 명 미 pani ٹ 나머지는 잘 보내줘야 돼갖고 지금 작업할려고 했더만 이 토마토.. 이 TN의가 또 왔어요 오우씨 가까이 온다 오오오오 도망가 여러분들 도망가야됩니다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이 새끼 이 새끼 무서워 오오오 젓가락 없나 젓가락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으로 이 새끼 잡아서 잠깐만 오우씨 나무젓가락 없는거 같은데 꼬챙이.. 꼬챙이가 없는데 아 여기있다 있다 아 있다 당연히 꼬챙이 여행 올라와 올라탔다 오우? 올라탔다 다시 내려왔네 올라 올라타 올라탔다 탔탔타 오오오오오오오 저리 가 인마 저리 가 들어오지마 오오오오 저렇게 보냈습니다 밖으로 예 젠한테 물리면 아파요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